안녕하세요 염체불입니다 오랜만에 제가 이 공간에서 인사를 드리네요 2019년 벌써 시즌 아웃 하신 분들 많이 계시죠 저도 추워서 이제 겨울 골프는 그만 치고 싶어요 이제 스크린으로 가야 될 것 같아요 2019년 그래도 12월 라운드 있으신 분들 겨울 골프 정말 사고 없이 안전하게 라운드 하시기 바라고요 오늘 영상은 2019년도를 마무리 하면서 브랜드별로 다양한 이벤트를 하고 있어요 2019년 12월까지 하는 행사들 제가 소개를 해드릴 거고요 그리고 2020년도에 정말 신상들이 언제쯤 출시를 하는지 각 브랜드별로 제가 소개를 해드릴 거예요 정말 이 영상 같은 경우는 알아두면 쓸데 있는 정보니까요 얌체불TV 쭉 봐주세요 첫 번째 켈로웨이 켈로웨이 말씀드릴게요 켈로웨이 같은 경우는 자사 홈페이지나 인스타 이벤트를 굉장히 많이 하는 브랜드 중에 하나거든요 12월 이벤트 같은 경우는 클럽, 드라이버, 우드, 아이언, 퍼터, 오디세이도 해당되고 툴롬까지도 해당이 될 거예요 이 클럽에 보시면 샤프트의 그립 밑에 쪽에 보시면 정품 라벨이 있어요 정품 라벨에 시리얼 번호가 있거든요 이 번호를 켈로웨이 코리아 사이트에 등록을 하시면 추첨을 통해서 상품을 드리는 거예요 매주 상품이 좀 다르고요 마지막 주에는 그 음모하셨던 분들을 다시 또 추첨하는 이벤트인 것 같으니까 켈로웨이 클럽 많이들 갖고 계시잖아요 꼭 이벤트 참여하세요 2020년도에는 에픽 플래시의 후속 모델이 또 출시를 한다고 해요 켈로웨이 2020년 런칭쇼가 12월 13일 날 대리점 점주들을 대상으로 해서 하거든요 그날은 제가 조금 먼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대리점이나 고객님들이 볼 수 있는 런칭 시기는 한 2월 초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어요 정말 이 에픽 플래시도 굉장히 선풍적으로 인기가 많았는데 이 후속 모델은 또 어떤 정말 설계로 파격적인 디자인으로 나타날지 진짜 궁금하네요 혹시 제가 남보다 다른 곳보다 빨리 고객님들한테 보여줄 수 있는 행운이 생긴다면 최대한 빨리 리뷰를 준비를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테일러메이드 테일러메이드 같은 경우는 뉴핏 790아이언이 출시가 되면서 바로 이벤트를 실시를 했어요 이 이벤트는 12월 31일까지고요 어떤 이벤트냐면 P790아이언을 구매하시는 분들께 대상으로 MG2, 밀드그라인드2 웨지를 드려요 밀드그라인드2 웨지 같은 경우는 타이거우즈가 사용을 해서 더 인기가 많은 클럽 중에 하나인데요 현재 본사에 너무 인기가 많아서 클럽이 없대요 1차 물량 완판이고요 2차 물량 같은 경우는 2020년 1월 2월 사이에 스펙별로 순차적으로 입고 된다고 하네요 하지만 이 이벤트 같은 경우는 12월 31일까지만 해당이 되기 때문에 아마도 각 대리점 쪽에 물건들이 좀 있을 거예요 P790아이언을 구매하시려고 생각하셨던 분들은 12월 31일 전에 사셔야지 웨지를 받을 수 있다는 점 참고로 테일러메이드 웨지 같은 경우는 스펙을 선택할 수 없어요 도수를 선택할 수 없고 랜덤으로 대리점에서 아이언을 구매하실 때 웨지까지 같이 받을 수 있어요 2020년도에 테일러메이드는 과연 어떤 상품이 나올까요? 올해 M6와 M5 나온 모델이잖아요 이 시리즈가 많이 나왔는데 보통은 브랜드별로 신상품 런칭 주기라는 게 있어요 테일러메이드, 켈러웨이 같은 경우는 1년에 한 번씩 신상품을 런칭을 하는데 2020년 같은 경우는 M5, M6 후속이 아닌 정말 완전히 다른 새로운 디자인으로 선보인다고 하거든요 저는 솔직히 살짝 봤어요 하지만 지금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테일러메이드 M5, M6 후속이 아닌 새로운 모델 라인이 2월에 출시된다고 해요 그리고 P790 TI 모델이라고 있어요 이 790 아이언과는 조금 달라요 조금 더 비거리와 조금 편하게 나온 클럽 중에 하나거든요 이 TI 모델 같은 경우도 문의를 많이 하셨는데 2월, 2월에 출시할 예정이니까 이 점 꼭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세 번째 미주노 말씀드릴게요 미주노 같은 경우는 테일러메이드와 이벤트가 조금 동일해요 아이언을 구매하시면 웨지를 받는 행사인데요 MP20, MPMMC, MPHMB 이 모델 같은 경우는 2020년 상품이 미리 출시를 한 상품이에요 지난번에 제가 리뷰도 해드렸잖아요 이 제품 같은 경우는 클럽을 사시고 샤프트에 보시면 이 정품 라벨에 시리얼 번호가 있어요 이 시리얼 번호를 미주노 코리아 사이트에 등록을 하시고 T20 신형 웨지를 드리는데 테일러메이드는 랜덤이잖아요 미주노 같은 경우는 도수 선택이 가능해요 도수 선택이 가능하시기 때문에 원하는 도수를 신청을 하시면 본사에서 일괄적으로 고객님한테 배송이 되는 시스템이에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미주노 같은 경우 신상품 미주노는 아이언이 주 메인이잖아요 MP20 같은 경우는 이 시리즈 같은 경우는 내년까지 가는 모델이고요 GX라든가 MX 시리즈 후속이 나올 예정이에요 미주노 제품 같은 경우는 1월, 2월 사이에 출시할 예정이에요 그리고 드라이버 ST190, 190 드라이버 후속도 1, 6월 달에 출시할 예정이라고 하네요 MP20 시리즈와 GX 후속 그리고 드라이버까지 미주노 같은 경우는 아이언이 메인이긴 하지만 드라이버도 상당히 좋거든요 근데 그 사랑을 아직 고객님들이 그 성능을 아직 잘 몰라줘서 참 안타까운 드라이버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내년에는 좀 고객님들한테 드라이버까지 많은 사랑을 좀 받았으면 좋겠어요 자 네 번째 핑 갈게요 핑은 제 개인적인 생각에 2019년도에 정말 제일 핫한 브랜드인 것 같아요 G400, G400 MAX, G410, 그리고 여성형 GLE2까지 정말 물건이 없을 정도로 많이 팔리는 제품이에요 이 제품 같은 경우는 특별한 행사는 없어요 뭐 잘 나가서 없는 것 같아요 참 아쉽네요 가격 인하라든가 뭐 이런 것도 올해는 없었고요 G410 드라이버 같은 경우는 후속 모델이 과연 언제쯤 나올까 핑 같은 경우는 신상품이 출시하는 주기가 1년 6개월이에요 뭐 켈러웨이 테일러메이드는 1년이지만 핑 같은 경우는 1년 6개월인데 그렇게 생각을 하면은 2020년도 한 8, 9월 사이에는 410 후속이 나을 것 같아요 제 생각입니다 정말 매년 대박난 핑이라서 신제품이 출시가 될 때쯤이면 브랜드사에서도 정말 굉장히 부담스러울 것 같아요 뭐 타 브랜드도 마찬가지지만 2회 상품이 정말 대박나면 너무 좋지만 다음 해에 나오는 상품의 부담감은 정말 클 거라는 생각을 해요 이것도 제 생각입니다 다섯 번째 타이틀리스트 볼 타이틀리스트 같은 경우는 볼 점유율이 정말 어마어마하죠 정말 선물 볼 중에 정말 갑 오브 갑인데 물론 타이틀리스트 볼 외에 켈러웨이 크롬소프트라든가 뭐 엑세스 볼, 타이거 우즈볼이라던가 뭐 제트스타, 다양한 볼들이 많이 있지만 정말 선물용으로는 타이틀리스트 볼을 많이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연말이 되면 볼이 정말 재고가 없을 정도예요 내년 V1, V1X는 2020년까지 쭉 진행이 되고요 AVX볼, 비거리하고 소프트한 프리미엄급 AVX볼 같은 경우는 2020년 2월에 패키지와 내부까지 전면 교체해서 새로 선보인다고 하네요 이 ABS볼뿐만 아니라 퍼포먼스 볼 트루소프트라든가 벨로시티, DT 트루소프트까지 이 세 가지 볼, 퍼포먼스 볼 자체가 내년 2월 이 ABS볼과 함께 새롭게 디자인을 선보인다고 해요 정말 저도 많이 기대가 되는 볼이에요 이제 여섯 번째 베티나리디 베티나리디 같은 경우는 이벤트를 정말 안 하는 브랜드 중에 하나예요 근데 며칠 전에 카톡이 딱 왔어요 베티나리디에서 이벤트를 하는데 이거는 켈로웨이 이벤트랑 좀 동일해요 이 클럽 베티나리디에 스탠드백 다양하게 있지만 클럽 대상이에요 퍼터라든가 아마 웨지가 해당될 것 같아요 이 클럽에 보시면 시리엘넘버가 있어요 이 시리엘넘버를 베티나리디 코리아 사이트에 등록을 하시면 기존에 구매하신 분들도 해당이 됩니다 이 선물을 드려요 2019년 12월 31일까지고요 선물은 뭐 캐디백, 보스턴백, 파우치, 모자 등등 다양하게 용품을 드리고요 혹시 모르잖아요 그냥 응모했는데 캐디백이 딱 당첨되면 진짜 너무 좋지 않을까요? 베티나리디에서 처음으로 이벤트를 한번 행사를 하네요 일곱 번째 던놉 던놉 같은 경우는 이 잭슈오 라인이 메인 모델이잖아요 잭슈오 10 잭슈오 X라고도 표현을 할게요 이 잭슈오 10 모델이 하반기에 가격 인하를 하면서 정말 좋은 가격에 살 수 있는 찬스의 달이였어요 2020년에는 잭슈오 10 후속 모델인 잭슈오 11, 잭슈오 11이 또 출시를 하네요 잭슈오 11 외에도 좀 파워풀하고 젊은 분들 타겟으로 해서 X, X라는 모델 라인이 추가적으로 출시를 하는데 잭슈오 같은 경우는 내년 원래 공식적인 계획은 1월 한 6일 정도 런칭일을 생각을 하고 있는데 뭐 브랜드별로 런칭일은 예상적인 날짜니까 뭐 플러스 마이너스 좀 될 것 같아요 저는 항상 신상품을 조금 먼저 봐요 먼저 보지만 말할 수 없어요 모델도 다 알고 전 브랜드 모델도 다 알지만 말할 수 없어요 여덟 번째 PXG PXG 같은 경우는 올해도 신상품이 나왔잖아요 011, 031, ST 같은 경우도 좀 고가 제품으로 나왔어요 저는 고객님들한테 말씀을 드려요 PXG 같은 경우는 골프계의 샤넬입니다 레터링 브랜드 값으로만으로도 많이 프리미엄이 있는 제품이에요 라고 말씀을 드리고 2020년도에는 PXG에서 또 신상이 나오겠죠 아마도 상반기 초에 예상합니다 좋은 정보도 많이 있지만 대략적으로는 상반기 초로 예상을 하고 있어요 정말 이 밖에도 다양한 브랜드에서 이벤트를 하고 또 행사를 하고 또 신상품 런칭 일정이 나와 있어요 하지만 제가 여기까지만 소개를 해드릴게요 잠깐 여기서 꼭 아셔야 될 거는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신상품들이 나오면 구상품들이 가격이 나나 행사를 꼭 한다는 점 그런데 정말 인기가 많아서 재고가 없어서 이런 제품들은 행사나 가격이나를 하지 않더라고요 그 부분 꼭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겨울에는 정말 추워서 클럽들, 드라이버, 우드, 마찬가지예요 유틸리티 다 클럽들이 좀 깨지기 쉬워요 그렇기 때문에 라운드나 연습하실 때 조금 더 조심하시기 바랄게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꾹 눌러주세요 추운 날씨 감기 조심하시고요 지금까지 암체브리였습니다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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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